경수님. 곧 결혼하실 도련님. 오늘 저녁 가족모임 있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. 들었습니다, 제 남편한테. 할아버님께서 드디어 따님을 만나신다는. 드디어 우리도 말로만 듣던 고모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나 벌써부터 울컥하다. 네가 울컥하면 어떡해. 가자. 네. 어디 가니? 네. 어디 가는데? 나갔다 올게요. 다녀오겠습니다. 아니, 어디 가냐고 묻는데 나갔다 올게요는 뭐야? 어디 간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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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 다 됐어요. 나 좀. 네. 들어보세요. 그럼 말씀 나누세요. 그럼. 알겠습니다.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